창단 6개월 만에 창단 공연 김만식, 정효섭 등 실력있는 청소년 단원들이 출연진으로 대거 참여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코믹한 장면들을 많이 넣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월 7일부터 3월 2일까지 매주 금토일마다 공연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서 많이 찾아와주세요. 한미수극장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극단 활동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보람을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느낀 적도 없었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동기들, 선배, 후배들 한 작품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월에 청소년 극단 2기 추가 모집을 하니까 좀 많이들 들어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